네 이렇게 현장도 좀 있고 같이 또 여기 또 줌으로도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적으로 다 미디어 금식이고 회계와 지금 기도 운동인데 이렇게 오늘 미디어에 관련해서 또 강의를 하게 되니까 상당히 눌림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나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역행해도 되는 건가 이거 그래서 더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 오늘도 두 끼 금식하고 지금 섰습니다 지금 다리 후두둘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또 쓰임받을 부분들이 영역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또 그냥 무주공산으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 쪽에 또 크리에이터로 또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 분야는 기존에 또 직장을 다니면서 또 다른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저처럼 또 이렇게 전담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또 아마 소원함을 주실 겁니다 마음 가운데 어떤 특별한 소원함이 오늘 강의를 듣는 가운데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것들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들을 때 어떤 소원함을 주는지를 먼저 좀 여러분들 가운데 내면의 음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의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기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마성경 유튜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 그리고 향후에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가 그리고 또 직업적인 전망들도 함께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은혜 간절히 나눌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은 좀 직업적인 이 직업이 과정은 무슨 일을 하는 어떤 일들을 하며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1인 미디어를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왜 이 1인 미디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why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무슨 콘텐츠를 또 만들어야 되는지 부분들도 제가 오늘 다루도록 하고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접근 방법까지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조언을 몇 가지 이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들 그리고 Q&A로 이렇게 마치는 시간들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유튜브에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밖에 나가서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상점만 보십시오 상점만 봐도 음식점도 다양한 음식점으로 여러분들 다양한 아이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미디어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주로 음악이죠 음악 시장이 가장 많이 큰 폭이 63% 정도 음악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음식 그 다음에 교육 정보 전달이라든지 이런 교육 그 다음에 뷰티 그리고 게임 이런 등등이 주로 상위권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여러분들 다른지 아주 유니크한지를 우리 사람들도 우리 보십시오 옆에 사람들 보시면 다 똑같은 사람이 이 지구에 60억 70억 인구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유니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을 때에 모든 것들이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각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지 먹을 거 지가 갖고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고유한 캐릭터 그 고유한 것들을 가지고 빛을 발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걸로 다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플랫폼이 없는 세상에서는 상당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런 유튜버라든지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뽐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크하게 얼마나 유니크하게 창조했는지를 그것들을 보는 것만 해도 상당히 감동이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최근에 창조했던 영상들을 보면 너무너무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도 보세요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도 굉장히 감동을 받거든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이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유튜브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다음 장면 넘겨 보십시오 심지어는요 이 유튜버 세계에서는요 최근에 제가 어떤 걸 봤는데 이게 보니까 공부하는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6시간 동안 7시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하는 것들을 1인 미디어처럼 앞에 캠포들을 설치해가지고 자기 공부하는 걸 찍어요 7시간 동안 찍었는데 조회수 보십시오 700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는 좀 처음에는 이거는 이상한 나라에 지금 와 있는 것 같다 이게 왜 이럴까 그만큼 외로운 것도 있고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게 너무 쓸쓸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을 켜놓고 함으로써 연대감을 느끼고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1인 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면 어떤 사람도 댓글에 달아놨어요 23분에 졸고 있다 하면 진짜 골고 있는 모습을 연대생이더라고요 연대생 고대생인데 밤새워서 금요일 밤에 이렇게 하는데 올려놓고 같이 공부하자라는 거죠 그런 영상들도 올려놓더라고요 이만큼 다양하다는 거죠 정말 정말 미디어의 세상은 다양한 부분들이 영역이 많다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자 이제 와이입니다 왜 우리가 이 미디어 1인 미디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 미디어 시장이 얼마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는지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지금 아마 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할 때나 어떤 새로운 미래의 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 이게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시장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을 봐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걸 실컷 5년 10년 준비했는데 10년 뒤에는 이 시장이 사라지는 이 직업이 사라지는 직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4차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인구도 보십시오 인구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이비 산업 우리 유아의 용품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시장 가면요 굶어 죽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시장이 커진다? 실버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노인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는 것도 노인 시장 쪽으로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시장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시장을 준비하면 물론 그게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애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좋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같은 값이면 시장이 어디가 열리고 있는지 어디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열공하고 있다든지 크기가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나름대로 그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최근에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10대, 20대가 종교를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죠? 22%가 종교만 가지고 있대요 아니 기독교 말고요 전부 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합해서 22%밖에 없어요 나중에 78%는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 어디? 78%의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냐? 미디어 시장에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의 영역, 지역도, 싸움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인 미디어 시장에서 오프라인에서는 사람이 없어 다니는 사람도 없고 또 봐도 너 뭐야? 하면서 지나가는데 거기서 실컷 전도해봐야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시장은 여기서 지금 다 애들이 홍대 입구 그쪽에 다 가 있는데 나는 이상한 50대 할아버지들이 가 있는 파고다 공원 앞에서 전도해봐야 그거는 20대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지금 시장이 가 있는지를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고 거기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장단기 보십시오 그래서 1인 제작 콘텐츠, 방송, 전문 미디어 콘텐츠가 상당히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콘텐츠가 음악이 단연 높죠 거기 보면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60% 넘게, 50%, 60% 넘게 되어 있죠 크게 되어 있습니다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시죠? 크게 교육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연애, 스포츠 이런 분야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 왜? 이게 시장생이 많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 건강 건강도 상당히 좋습니다 건강은요 전 연령층에 관심이 많아요 맞죠? 우리 20대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고요 50, 60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분야를 만약에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보금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익한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할 것인지 만약에 내가 어떤 유튜브를 한다, 1인 미디어를 한다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주제를 선정하는가도 주로 이런 통계 자료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통계 자료들을 보면요 우리 카리스에 가도 카리스의 창문에 이렇게 쭉 설치되어 있는 거 있죠 예전에는 테이블이 돼가지고 의자가 4명이 앉게끔 되어 있는데 그 창문에 이렇게 틀로 돼가지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 명씩 그게 다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도 그거잖아요 1인 오줌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통계청에 자료들이 다 나옵니다 앞으로의 음식점도 2인석, 4인석이 쓰지 않고 1인석이 많이 활용될 거자라는 통계 자료들이 한 5년 전부터 미리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미리 식당들이 다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그 자료를 얻었냐면 통계 자료들에서 통계청에 들어가서 이런 자료들을 많이 얻으면 빨리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인 미디어 하는 유튜브에 대한 인식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전에는 막 이상한 친구들이 막 한다 이상한 짓거려야 하고 막 그래야 해서 올리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영향력도 달라졌다는 거죠 아주 긍정적인 1인 BJ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자기의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들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장 유튜브의 이용 추세가 보십시오 계속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큰일이다 중고 기도하자 얘들 중독을 끊게 주소서 물론 한편에서는 기도해야 되지만 이 시장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될 이 중독에 의해서 이걸 기도해야 될 어떤 사람은 필요하지만 또 누군가는 여기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수많은 10대 20대들에게 전도해야 될 준비해야 될 누군가도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손가락 맞죠? 성교사라고 하죠? 이 손가락 두 개로 다다다다다다 빨리 치면서 빨리 보금을 증거하고 또 이 영향력을 또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검색도요 네이버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다는 지금 통계층 자료도 나오잖아요 지금 유튜브하고 포털 사이트가 비슷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게 몇 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역전되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네이버보다는 유튜브에 검색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눈연결 좀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장 그리고 유튜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가 95%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로 다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놓쳐버리면 진짜 우리가 엉뚱한 데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장되고 또 이 미디어 영역들을 잘 미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먼저 보금을 증거하면요 사람들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아 이거 우리 이거다 하라고 하면 얘기는 안 돼요 처음에는 브릿지가 있어야 됩니다 브릿지 연결 연결해 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음악일 수 있고 그게 건강일 수 있고 그게 역사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양한 스포츠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브릿지 아니면 여성들은 뷰티, 옷, 의류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 공통 분모가 되면 막 이야기가 잘 통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마음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보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처음부터 나는 보금 천국 아니면 지옥 막 계속 그래야 되면 이거는 뭐 처음부터 전도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공통의 관심사 그게 지금 유튜브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포털 사이트가 신뢰도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이버에만 신뢰도가 높았는데 지금 유튜브 또한 거기서 나오는 검색의 데이터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딱 두 가지 지금 통계치를 보면요 유튜브와 포털 이 두 개로 지금 집중화되고 나머지는 다 죽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 MBC, KBS, 신문, 조선, 중앙 다 죽었습니다 그냥 거의 안 봅니다 지금 그런 패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지상파 방송의 광고 수익료거든요 광고로서 지금 얼마만큼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보세요 지상파하고 신문 잡지는요 꾸준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는요 급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MBC, KBS가 예전에는 엄청난 이익을 봤는데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서 수익을 얻는다? IMBC 인터넷 있잖아요 인터넷 거기서 통해서 수익을 얻지 실제 방송은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도 지금 충당이 안 될 정도로 다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고 있나? PC도 보세요 PC도 상당히 상승하다가 지금 잠시 정체되고 꺾이고 있습니다 어디로 넘어가고 있다? 모바일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가 지금 모바일 쪽 모바일은 지금 뚜껑이 없는 시장으로 지금 끝이 없는 시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쇼핑도 예전에는 PC로 했지만 지금 모바일로 다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도표로도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제 컨텐츠 영상도 어떤 식으로 제작해야 된다? 모바일로 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는 것도 모바일로 최적화될 수 있게끔 보게끔 영상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PC용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모바일용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 알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트렌드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큰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시고 한 2년 정도를 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장점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입니다 내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오지면 아무도 자기 자신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맞죠? 다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내 말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인기 연예인들이나 관심을 가지지 그러나 같은 분야, 같은 소재, 같은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이 사람이 어떤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게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분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예전에 우리 아버님 세대는요 배너, 쉽게라는 좋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수많은 지금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게 된 것들이 그런 영화 한 편 그리고 또 친구의 말 한 마디 이런 거에 영향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이 미디어의 영향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런 1인 미디어가 없을 때는 그런 큰 영화들이 영향을 미쳤지만요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아주 자기의 작은 분야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짜잔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꽤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교회로 오게 되는 영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간 부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돈으로 부자일 수도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시간 부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보다도 여러분들 시간이 더 중요하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크리스찬 들 중에는요 시간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하리라 이 자유라는 게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가잖아요 맞죠? 거기에 그 시간을 다 어디에 다 담보 잡힙니까? 그 직장에 담보 잡히다는 거죠 그 말은 거기에 내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죠 그 직장을 나가버리면 어디서 월급을 받아요 맞죠? 월급을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냐는요 돈으로부터 자유에 대해야 되고 시간으로부터 자유에 대해야 되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이건 뭐 나는 뭐 적게 먹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가면 갈수록 돈이 없으시면요 얼마나 돈이 여러분들 아무런 뭐 나는 믿음을 가지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대학교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기 낳고 집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 수는요 점점점점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고요 굶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밥이 올 때 더 많이 먹듯이 더 취하게 되고 매물도 받게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진짜로 무서워지네요 내가 완전히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사람은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돈으로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시간도 마찬가지로 시간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내가 교회 주님을 위해서 어디 성교로 나갈 때 직장에 매여 있으면 성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돈과 시간에 있어서 자유함을 갖는다는 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이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 하잖아요 보세요 언제든지 나는 와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고 또 카라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언제든지 성교할 때 성교로 나갈 수도 있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뛰어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완전 자유함 이런 직업이 어디 있어요 맞죠? 1억 2억 연봉 받는데도 그 사람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 회사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쉽게 돈을 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이 나에게 지원해 주고 든든하게 후원해 주고 응원해 주고 격려해 준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참 값지다라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주도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 자기 주도입니다 이거는요 회사에 가서 여러분들 일을 해보면요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이? 일을 나한테 던져주잖아요 그렇죠? 던져주면 내가 그걸 받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 됩니다 종이 돼요 노예가 돼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던져줘야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모세도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왜 모세만 사용하고 나머지 사람 그 6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왜 사용 안 했는지 아십니까? 그 60만 명이나 되는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있는 사람들을 왜 사용 안 했냐면 다 노예 건성으로 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한테는요 일을 맡기고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모세만 하나님이 구별돼가지고 왕궁에 넣어가지고 맞죠? 왕궁에서는 뭐합니까?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거야 계속 공부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래요 사람은요 이게 종이 되고 종이 어떤 노예 건성이 있는 사람하고 일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지시해야 뭘 해요 그러니까 셀러리맨과 사장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 때도 내가 기획하고 내가 촬영하고 내가 주도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잖아요 아 보고 온 사람들이 아 이게 좋은데 요거는 아쉽네요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듣고 다시 또 개선해서 또 그 다음에 올리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내가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내가 직접 주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선해 나가고 받아들이고 커뮤니케이션해 나간다는 거죠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익사이팅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새창조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모르나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일어나서 보는 것마다 다 이름 다 지어줬잖아요 그 창조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창조적인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죄 짓고 나서부터는 반매해야 되고 맞죠?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은사는 쓸면 쓸수록 활성화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보니까 꼭 여러분 한번 이 분야로 한번 여러분들이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꼭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직장도 좋지만은요 이 분야도 좋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들이 예전에는 우리는 학교에서 얘들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하라는 게 이게 막 싫은 거예요 공부 자체가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어로 공부하다는 스콜레입니다 스콜레인데 이게 무슨 합성어냐면 스코와 레의 합성어인데요 스코는 스쿨이라는 뜻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는요 레저입니다 레저 레저 하면 생각나는 곳 고함에서 우리 수영하고 맞죠? 우리 레저 생활을 즐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밖에 나가서 스포츠하고 이거는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맞죠? 빨리 주말이 와라 레저 활동 좀 하게 공부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공부는 고된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평생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평생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새를 좋아해 종달새 참새 뭐 죄비 뭐 모든 주말마다 거기 가는 거예요 너 거기 왜 가냐? 나는 새가 너무 좋아 새가 관찰하고 밤을 새워서 그것을 찍고 있는데 하나도 힘 안 들어 그런데 그걸 연구해서 영상에 올려 그런데 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수백만 명이 또 봐주고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막 책 펴서 이걸 언제까지 읽어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를 학습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걸 올리고 피드백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평균 수명이 노벨 생리학자 일본 도가네라는 스쿠바 박사가 몇 살까지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125세까지 평균 수명이 여러분들 나이 10대 후반은 130세 여러분들 20대 초반은 125세까지 산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 구해가지고 공무원 들어가가지고 60세, 65세 은퇴하고 나서 그만큼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65세를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125, 130세까지 뭐 할 건데요? 그러고 맨날 산타하자냐? 맨날 산타가지고 뭐 하려고? 맨날 아저씨 뭐 하면 맨날 산만 가잖아요 정말 그 긴 시간을 뭐 할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내한테 주의 그러니까 소원함이 있대도요 어떻게 인간을 책을 읽든지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면 탁, 뭐한테 오는 게 탁 있어요 아, 이건 너무너무 재밌는데 창조론일 수도 있고요 맞죠? 어떤 기계일 수도 있고 자전거일 수도 있고 뭐 식물일 수도 있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한테 왔을 때는 그거를 평생 동안 연구하면서 그게 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풀어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연구할 게 많은지 몰라요 창조의 원리들이 그래서 청년들은 지금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업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업을 찾아야 됩니다 업 내가 해야 평생 해야 할 업 직장은 금방 65세 60세 되면 잘리겠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업은요 평생 직업이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평생을 자기들과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그런 공부 말고요 아까 얘기한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놓고 사람들이 또 피드백 받으면 아, 그런 내용도 있냐면서 또 즐겁잖아요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이 즐거운 거예요 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프랑스 소설가 이 사람 알죠?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이 개미이 쓴 걸 보면요 이 사람은 점심시간만 되면요 점심시간만 밥 먹고 나면 숲속을 들어가는 거예요 숲속에 가서 산책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를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12년간 개미만을 관찰한 거예요 점심시간만 되면 이 사람이 즐거운 거야 밥 빨리 먹고 숲속에 들어가서 개미만 관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하냐고 너무 재밌다고 그렇게 해서 쓴 게 저 책입니다 1200만 부가 팔렸어요 우리나라만 이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책은 개미가 쓴 게 틀림없어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 책은 개미가 쓴 게 틀림없어 사람이 쓴 게 아니라고 진짜 개미의 세계를 개미와 같은 입장에서 12년 동안 진짜 이 사람이 죽을 뻔했던 거예요 아프리카에 불개미 찾으러 갔다가 불개미한테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개미 미친 사람이에요 한 분야를 파는데 진짜 이 책을 읽고 어린아이들이 밥도 안 먹고 개미 관찰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고 그랬어요 한국의 독소 열풍, 개미 열풍이 일어나기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겁게 한 것뿐이라고 자기는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열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감정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독창성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프랑스에는요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직업 순위를 보니까요 1위가 예술가, 2위가 교수, 3위가 기업인, 4위가 직업관료 그럼 정치는 누가 할까? 깡패들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순서가 법률가 뭡니까? 독창적인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프랑스에서는요 독창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독창적인 분이세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독창성을 다 심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따라하는 거 말고 따라하는 거 카피는 마사단 마귀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아침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그 날이 자기 평생에 있어서 처음 맞이하는 날이에요 맞잖아요 완전히 새 백지가 나옵니다 새 도화지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러면 나는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날을 선물로 준 거잖아요 Present is present 현재는 나에게 선물이라는 거죠 Present is present 선물로 나한테 그냥 준 거잖아요 그러면 새 창조의 역사를 더 펼치는 날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이고 따분하다 지겹다 어제 오늘 또 시작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문학가, 음악가, 미술가 이런 사람들이 독창적이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독창력을 발휘할 때에 인간의 내면이 굉장히 풍요로 와요 그래서 좋은 미술 작품, 좋은 음악 맞죠? 감상하고 나면 굉장히 내 마음이 풍성해져요 실제로 그래요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예술가들은 이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그런 예술의 도시로 인정받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다음 장면해 보십시오 왜 인간이 독창력이 중요할까요? 또 한 번 클릭해 보십시오 독창력을 지닌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개척할 수 있습니다 아주 창조적으로 개척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남의 인생 따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이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은 민족도 없죠? 노스페이스 입으면 전부 애들 노스페이스 다 입고 퓨마 운동화 신으면 전부 퓨마 따라하고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완전 몰개성도 이런 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니크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싸그리다 무시해 버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야 그거 전부 똑같이 해버려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교육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거예요 똑같이 통조림 만드는 물건에 물건 통조림 만드는 물건 만드는 똑같은 물건 만들어낼 때에 쓰던 그 교육 원리를 똑같은 인간을 똑같이 만들어내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데 그런 존재가 아닌데 아주 유니크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경드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토막 등 사람을 그렇게 만드니까 그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때는 유니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통조림 만들듯이 지금 애들을 생산해내니까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고유한 그 인생을 다 상실해 버리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창력이 중요합니다 독창력이 우대받을 때에 사람은 고유의 차기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아주 유니크한 아주 유니크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서워하죠 맞죠? 내 혼자 그렇게 살면 내 혼자 이상하게 왕따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금에서 무리가 벗어나면 큰일 나죠 지금 그런 사회가 돼요 다음 장 넘겨 보십시오 그래서 고호라든지 고갱이라든지 이런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도 이 예술가들을 인정해 주는 그 풍토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하고 그 사회가 그 어떤 생산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장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요 두 가지를 합니다 모험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창의적이면서 창의적인 분인데요 그 창의적인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냐면 모험과 도전을 즐기십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장 넘겨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험적인 분인가를 성경 곳곳에 놓습니다 창조는 굉장히 여러분 모험적인 일입니다 모든 세계가 창세기 1장 1자를 보세요 천지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무슨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의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뭔가 새로운 일 안 하려고 조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얘들아 뭘 해보자 하면 갑자기 확 쏘아 보잖아요 엄청 스트레스 받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모든 것이 흑암 가운데 조용하게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확 다 뒤집어 놔버린 거잖아요 창조가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모험입니까? 그거는요 모험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그 평화를 다 깨뜨려 버린 거잖아요 그 잠잠하고 고요하고 흑암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깨뜨려 버리고 뒤집어 버리고 창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를 만드시고 총체적인 그 문제아인 그 인간 나중에 죄 때문에 이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돌봐야 될 거잖아요 이 인간을 돌봐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려면 모든 질서대로 돌아가야 되고 이 모든 짐들을 스스로 하나님이 지은 거잖아요 맞죠? 스스로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인간을 돌보기 위해서 그 짐으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모험적인 겁니다 이게 이게 모험적인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으신데 하나님이 편안하게 흑암 가운데 조용하게 살 수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돌보기 위해서 작정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죠? 영혼 한번 도와 보세요 내 안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맞죠?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게 창조예요 그게 모험이에요 다음 장단을 읽으세요 모험을 하면 스릴을 경험하게 됩니다 맞죠? 모험을 하면 스릴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쿠퍼 다이빙 하고 뭐 할 때 얼마나 짜릿하고 즐겁다 합니까?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모험 안에는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놀라운 기쁨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나오고 난 이후에 항상 마지막에는 무슨 멘트? 고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기쁘다는 거죠 너무 기쁘다 이야 오늘 내가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 너무 짜릿하고 기쁘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감탄사인 거예요 이야 그 말이에요 그 말 여러분들 어떤 리포트를 하나 조그만 리포트를 쓰고 나서 작품이 하나만 나와도 기쁘잖아요 맞잖아요 고생은 되었지만 열 달 동안 뱃속에 있는 애가 태어났을 때 봤을 때의 그 기쁨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이야 놀라운 기쁨을 경험한다는 거죠 모든 게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안전에 대한 본능이 있음과 동시에 모험적인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안전도 안정감도 찾고 싶지만은 모험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참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런 게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특별히 인간을 창조한 것도요 엄청난 모험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뭘 우리한테 줬냐면 아니 말도 안 되는 이 자유의지를 줘버린 거야 이게 자유의지를 그냥 뒤에 태욕 감아가지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이거 얼마나 좋아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찬양 받기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거야 그 떼까떼까떼까떼까떼 이런 장난감처럼 태욕 감아가지고 자유의지를 빼버리면 이거는 똑같잖아요 맞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그거 뭔 재미입니까 그거 그런 거 받기 싫다는 근데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모험이라는 거죠 이걸 줬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적으로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모험인 거죠 이게 막 와 이게 어드벤처입니다 어드벤처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썼다? 물론 악하게 쓴 거죠 이게 뭐십시오 하나님 찬양하면 좋은데 타락하게 됐죠 더 놀라운 모험은요 뭐냐면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 더 큰 모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모험이 뭡니까? 다음 좀 넘겨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이 죄로부터 물든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가지고 이 폭도와 같은 이 폭압 이 진짜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인간들한테 인간들 속에 자기 아들을 갖다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이것만큼 더 큰 모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놈들이 우리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데 줘버린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모험이 어디 있어요? 보십시오 이 이야기 스토리, 내러티브 이 스토리만 봐더라도요 와 이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만한 스토리가 없네요 이 눈물 없이는 이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콘텐츠예요 이 자체가 전체가 콘텐츠예요 이 이야기에 이 스토리에 누구도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모험을 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의 손에 맡겨버렸다는 거죠 이 자신의 아들을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니까 사단은 이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설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얼마나 창의적인 방법입니까? 자신들이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시도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꼴밖에 된 거 안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을 도와주는 꼴인 거예요 야 이런 놀라운 창의적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 나는요 한 번씩 가끔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놀라운 지혜 이런 놀라운 창의 모험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내어주셨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원리는요 고통을 통과해야만이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산통 때문에 생명이 나오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들도 창작을 하는 그 고통이 있거든요 작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아픔이 다릅니다 하나가 나오면 목사님 말씀도 보십시오 그 목사님 말씀 하나 내기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 말씀 내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막 상고의 고통을 타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말 중에 말씀을 앞에 나와서 전해보십시오 그럼 알 겁니다 그게 일주일 내내 밤을 새워도 말씀이 안 나올 때 고통 그러고 나면 말씀 받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버립니다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음 장 보세요 성경에는요 그런 창의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셉의 곡식 저장소 아이디어도 보십시오 그 아니 7년 풍년 7년 풍년 나올 줄 알았어 그럼 어떻게 대비할 건데 모른다는 거죠 이거 아이디어야 이 창의적인 문제로 다 해결했다는 거죠 다음 장 그래서 이 인간 모습에 있어서는요 이런 창의성과 모험심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두 가지를 다 넣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넣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넣어주셨습니다 하나 이게 부족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아낌없이 다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뭘로 지었다고요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뭐가 들였다고요 창의성과 모험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버로서 자격을 그리고 자질을 역량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건 1인 미디어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건 창의성과 모험심 매일 똑같은 일 하는 사람들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들 안 맞습니다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새로운 거 시도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하면 좋습니다 모험하는 것이 자기에게 맞아야 됩니다 아이고 집 나가는 게 고생이다 뭐 이런 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다음 장면을 해보십시오 자 보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어딜까요 무슨 지점 베스킷 라빈슨 무슨 지점 베스킷 라빈슨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글자가 베스킷 라빈슨 브라운 여기가 청담 지점입니다 서울에 제일 비싼데 청담 지점인데 여기는요 독특한 데입니다 100가지 맛을 보통 베스킷 라빈슨 서울의 원이라고 하죠 31가지 맛을 보게 하는데 여기는 100가지 맛을 보게 합니다 조그만 숟가락이 있어요 그 중에 15가지를 퍼 담을게 합니다 그래서 15가지 맛을 조금씩 조금씩 다 맛보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 많아요 여기에 그런데 대부분 여기 가면 뭘 맛볼까요 저도 맨날 늘 먹던 거 체리 주글레 체리 주글레인가 주블레인가 모르겠어요 체리 그거 맨날 하고 치약 맛 나는 거 있잖아요 치약 맛 나는 거 민트 뭐 맨날 그건 퍼 담는 거야 그 100가지 맛이 있는데도 나는 거기 가면 늘 집에서 늘 먹던 그걸 또 먹고 있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그런 데까지 갔어도 다성에 젖어 있는 나를 보는 거야 그런 데 가면 좀 새로운 거 도전해도 되잖아요 맞죠 아 100가지 맛인데 오늘 이제 흑임자 맛을 한번 보자 이게 나 안 좋아하는데 먹으면 왜 이런 걸 내가 졌을까 그러면 왜 이게 나하고 안 맞네 라는 것도 아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이에요 아 그럼 도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가운데는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다성에 젖어 있습니다 굉장히 과거지향적이고 늘 하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용수철 용수철이 어떻게 합니까 쭉 땡기고 나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좀 있으면 좋겠는데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일도 다성에 젖어서 이런 데 가서도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흑임자 맛도 한번 시도해 보고 막 도저히 이거 못 먹겠다는 것도 퍼와가지고 한번 맛을 보고 아 의외의 것에서 오! 고쳤다는데 새로운 걸 발견했다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100가지 선택하면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보통 그래요 크리에이터들이 100가지 시도하면 하나 나올까 말까 근데 그 하나를 발견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돼요 다음 장 보세요 저렇게 퍼면 저렇게 15가지 저렇게 담아서 저렇게 먹더라고요 다음 장 보세요 자 이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알겠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시간도 좋고 좋은데 물론 오케이 뭐 뭐든지 여러분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이제 무엇을 이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보십시오 여러분 지구상에는요 딱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콘테이너냐 콘텐츠냐 딱 두 가지로 존재해야 합니다 콘테이너냐 콘텐츠냐 자 우리 몸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람을 볼까요 우리 사람의 콘테이너는 뭘까요 육신인 거죠 몸뚱아리 맞죠 몸뚱아리 이게 콘테이너인 거죠 맞죠 껍데기에 육신을 입고 있는 거죠 콘텐츠는 뭘까요 그렇죠 생각도 있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온 라이프 스토리죠 아 맞죠 엄마 아빠 만났고 좋은 친구 만났고 학창시절 보냈고 또 수련회가 성령체험 했던 거 이 모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왔던 그 스토리들 그게 콘텐츠예요 콘텐츠 그래서 이 콘테이너와 콘텐츠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콘테이너는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가치가 어떻게 된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 사가지고 그 다음날 지나면 중고차죠 맞죠 바로 2000만원짜리 샀는데 바로 1500만원 한 달 지나면 1500만원 되죠 뚝뚝뚝뚝 콘테이너는요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자 프린트 보세요 요즘 프린트 공짜로 주는 거 아세요 프린트 공짜로 줍니다 뭘로 가면 장사할까요 안에 프린트 잉크 카트리지 있죠 카트리지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프린트는 공짜로 줍니다 면도기 여러분 남자들 면도기 써보셨죠 면도기는 면도날을 면도대 있거든요 면도대는 공짜로 나눠줍니다 자 뭘로 장사할까요 면도날로 장사합니다 면도날이 콘텐츠인거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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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로 줬죠 그 공짜로 주는 대신에 누가 이 대신에 납부를 해줍니까 SK텔레콤 그 통신 회사가 돈을 다 납부해줍니다 통신 회사는 뭡니까 이게 콘텐츠인거죠 콘테이너는요 가면 갈 수 들어있는다 심지어는 앞으로 여러분 제가 얘기할까요 자동차도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줄 날이 올 거예요 자동차는 뭘로 돈 벌까요 위치정보서비스 자동차 안에서 이 근처에 무슨 맛집이 있고 뭐 어떤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 이용료를 내면서 자동차는 10년 치는 써야 됩니다 이렇게 줄 날이 옵니다 모든 것은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도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합작해서 뭘 만들고 있는데 주도권은 삼성전자가 짓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껍데기 자동차가 아니고 전자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콘텐츠라는 거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지금 다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회사 가치는요 그 빌딩하고 뭐 맞죠 이 기자재 이거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수십조가 합니다 맞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 페이스북에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맞죠 걸 올려주고 누가 페이스북이 가서 지시도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들어가서 맞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콘텐츠잖아요 뭘 올리고 있습니까 콘텐츠를 올리잖아요 자기의 일상도 올리고 자기의 관심사 콘텐츠를 가치를 매겨서 수십조의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 가치를 그 회사의 땅, 건물 몇 폰 안 해요 뭘 보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이 세상은요 지금 콘텐츠냐 콘텐츠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 길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왜 콘텐츠냐 여러분들 콘테이너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콘텐츠에 주목하십시오 육신에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육신을 주목하지 말고 내 육신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상급이고 남는다라고 성경에도 봤잖아요 콘텐츠로 하늘에 상급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상급받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육신을 유지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어디 가서 뭐 했고 그건 뭐 나중에는 불에 타 없어지는 거예요 콘테이너는 불에 타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장 보세요 가격이 얼마나 하락한가 볼까요 장거리 통신용암료 보세요 분당 50 예전에는 50센트가 보십시오 10분의 1로 떨어졌죠 분당 50센트 지금부터 더 떨어졌죠 PC 가격 2000달러, 300달러 팩스 요금도 보세요 휴대폰 단말기 요금 가면 갈수록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가요? 콘테이너 껍데기 콘테이너는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주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 회사에 모든 물건들이 있는데 모든 물건들은 다 가치는 떨어져요 맞죠? 회사에 자동차 샀다 그거 뚝뚝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올라가는 거 하나 있어요 뭐가 올라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왜 가치가 올라갈까? 경험을 하잖아요 실패도 해보고 맞죠? 새로운 일 도전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식이 쌓이고 기술이 쌓이고 스킬이 쌓이면서 이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회사 자산 중에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는 자산은요 인적 자산밖에 없어요 사람 그래서 연봉이 어떻게 될까요?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다른 자산들은요 뚝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콘텐츠를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날려먹은 친구 있어요 회사 안 내보냈어요 수고했다 그것도 좋은 자산이다 실패도 좋은 자산이다 일해라 그 친구가 나중에 15억, 20억 나중에 다 돌려줘 돈 벌어왔어요 그 경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치라는 거죠 그게 가치라는 거죠 가면 갈수록 그 경험들이 가치가 쌓여서 올려간다는 거죠 볼까요? 다음 장 보세요 딱 보면요 지금 기능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죠 맨 마지막에 문구가 뭐 있습니까? My Digital Story라고 얘기하잖아요 콘텐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는 모든 카메라 회사들이 우리 이 카메라 기능 좋다 하면서 확 땡기주고 줌아웃 되고 완전 몇 배 몇 화소 그 얘기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카메라의 기능이 그런 콘테이너 껍데기의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뭘 할 건데 어떤 콘텐츠 만들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메라의 기능은 뭐예요? 일기장이 되는 거죠 매일매일 여행하면서 찍었던 모든 스토리들이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콘텐츠는 거죠 여기에 열광인 거예요 이게 1위가 되어버렸어요 그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이게 뒤집어지지 않은 역사에서 이 광고 하나로 단숨에 올림프스 1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단 하나인데요 뭔 얘기하고 오는 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제품이나 이 제품에 대해서 뭐에 열광하냐면요 이거 가지고 무슨 스토리 만들어냈고 네가 무슨 이야기를 네가 만들어내고 심리에 대해서 온통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찍어가지고 어디 맞죠? 어딥니까? 어디 올리고 그러잖아요 올려가지고 공유하고 그 스토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콘테이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잘 보세요 다음 장 그래서 이제는요 콘텐츠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게 한 번 볼 때도 내가 사람들도 보세요 내가 잘생겼다 이런 사람들은 꼴분견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꼴분견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히려 내 옷 보세요 이런 사람들 자꾸 이런 거 보여주는 사람은 꼴분견이고 어떤 사람의 감동받습니까? 내가 얼굴도 못생기고 완전히 흑수저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걸 딛고 맞죠? 돌파한 그 성공 스토리에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감동받는 거예요 뭐에 감동받는 거예요? 콘텐츠에 감동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뭔가 사람이 부족하고 핸디캡이 있지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선 스토리에 대중들은 열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콘테이너가 아니고 뭐라고요? 콘텐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콘텐츠, 콘텐츠 하는 겁니다 지금 자꾸 스펙 쌓고 20대들 자꾸 뭔가를 지금 콘텐츠에 스펙을 쌓는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쌓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볼 때 뭘 물어봅니까? 뭐 했냐? 물어보잖아요 네 스토리를 얘기해 봐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듣고 감동받으면 최후의 되는 거예요 학벌 안 본다는 거예요 야, 얘 얘 뭐 어떤 사업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얻었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면요 감동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감동받습니다 진짜 그런 세상이 아니네요 아, 내가 이제 서울대 나왔고요 제가 아, 이런 동아리에서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네요 컨테이너 이제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다음 자 아, 예, 잠깐만요 이제는 콘텐츠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내러티브 구조라는 거죠 모든 게 콘텐츠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구약은요 전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야기인데 결론이 안 나와 아브라함의 사례를 쭉 얘기해 주고 이게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얘기인지 잘못, 맞죠? 그런 뭔가 결론을 내려주면 좋은데 사사기 보면 더해 이게 잘했다는 말인지 잘못했다는 말이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린 구조라는 내러티브 구조로 딱 얘기합니다 이야기만 있지 거기에 대한 평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니 이야기만 딱 들려주고 끝이에요 네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그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건데 이게 다 콘텐츠고 그 얘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기에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드라마에 열광하는 거잖아요 그 스토리에 열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콘텐츠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와보세요 질리는가 스토리는요 아무리 아무리 나와도 목사님 말씀 우리 목사님만 했으니까 50년 전 100년 전부터 맞죠? 찰스 뭐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말씀 전해졌지만 지금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지금도 들어도 눈물이 나고 이게 콘텐츠의 위력이고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끝날 것 같죠? 뭐 유튜브 회사니까 끊지 않납니다 더 커질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팍 부딪히면서 화학적인 반응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것 또한 콘텐츠라는 거죠 맞죠? 이거 수천 년 전에 썼던 그 성향 말씀이 내가 그 성향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 놀라운 화학적 반응이 나왔다 이것 또한 콘텐츠라는 거죠 큐티로 써낼 수 있잖아요 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베이가 3천억에 팔렸는데요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렸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베이 그 자치라든지 지마켓 이런 가치는요 얼마 안 해요 근데 왜 팔렸냐 저기 왼쪽 아래 부분이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상품을 사고 나서 상품평을 적어낸 거예요 누구도 그게 적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거 사기당하면 안 되겠다 자기가 나서서 다 써주는 거예요 이거 사기예요 써주고 이거 작품 너무 좋아요 다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 3천억을 가치를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요즘 시켜 먹는 거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 있죠 그 다 맞죠? 음식점마다 다 상품 음식점 평이 다 있잖아요 누가 다르라고 했어요 다 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치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억 수조의 가치를 지금 배달의 민족이 수조에 몇조 원에 팔렸어요 그게 어떻게 가치를 인정한다? 저 콘텐츠를 저걸 콘텐츠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써준 것들을 콘텐츠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힘이 굉장한 겁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모든 간증이라든지 맞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간증을 듣고 또 우리가 힘을 넣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도전 받고 이게 콘텐츠 자체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힘이라는 거예요 다음 장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그러면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중요한 원칙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다음 장 첫 번째가 차별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아주 유니크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아름답다 그 아자가요 나아자입니다 아름답다는요 가장 나다울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나아자예요 가장 나다울 때 남 따라하지 않고 남 흉내 내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지어줄 때 가장 나아의 모습을 하나님 성령님이 내 말씀 가운데 조명해 줘서 너의 모습은 이 모습이란다라고 비춰주는 그 원래 내 창조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나답다 우리 한자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름답다는 름이 답다라는 것 가장 나답다라는 흉내 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 그래서 차별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만들 때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가게 보세요 잘되는 가게는요 뭔가가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맞죠? 그래야 거기가 우리 교회가 왜 독특합니까? 다른 교회하고 차별화가 돼 있잖아요 유니크하잖아요 없는 아주 유니크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훈련 좀 나도 훈련 좀 받게 해주세요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콘텐츠는요 나의 구독자들이 다 봐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사람들이 차별화하는 부분도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보면 수많은 공들이 있지만요 눈에 보이는 게 뭔가 다른 게 하나 보이죠? 우리 애플을 선전할 때 애플이 뭡니까? think different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차별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음보다 다름이 중요하다고 물건을 더 낮게 만드는 것보다도요 물건을 다르게 만들어라 그에게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딱 그 말을 different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different 모든 사업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하든 여러분들 앞으로 나중에 면접을 보고 가든 어디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남들하고 탁월하게 보여주는 방법은 이 차별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 차별화되게끔 만들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말해주시잖아요 다 왕처럼 귀하고 차별화된 존재로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니크한 매력은 다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발견을 못했다 뿐이죠 발견을 아직 못했다 뿐이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발견하십시오 발, 막, 뭐 되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를 조명해보세요 그리고 발견해보세요 어,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발견해보십시오 그걸 발견 못하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끝끝내 발견 못하고 죽어요 빨리 발견하면요 인생이 너무너무 익사이팅하고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다음 장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서는요 이걸 뭐라고 차별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요 unfair advantage라고 합니다 아니, 불공정한데? 불공정한 매력 불공정한 매력이라는 거예요 너희 회사의 차별화가 뭐야? 나 그거 없으면 투자 절대 안 해줍니다 나 우리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필요 없고 너희 회사가 다른 회사와 다른 게 뭐잖아요 원 오브 댐이 아니고 너희만이 유니크한, 너희만이 할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거 물어봐요 직장에서 면접 볼 때도 아마 그런 거 물어볼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크리에이티브하고 뭐 어떤 1인 미디어 만들 때도 그런 거 준비 없이 넘들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놓고 벗겨가지고 만들어놓고 누가 봐? 아무도 안 봐요 그쪽까지 뭔가가 다른 게 있어야 되죠 똑같이 만들더라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다른 하나가 가미가 돼야 됩니다 다음 장 그래서 나흔보다 다름이 중요합니다 컨텐츠를 잘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남과 차별화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컨텐츠를 만들 때 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다르게 만드느냐 그냥 막 티립다 그냥 다르게 만들고 이상한 애들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차별화 3배 다음 장롱이세요 차별화 하는 것도 3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시면 좋습니다 다음 장롱이 보세요 세계 최초가 되든지 아니면 유니크하든지 아주 유일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최고가 되든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이 컨텐츠가 아주 전혀 이 세상에 못 봤던 완전히 진짜 독특한 유니크한 유일한 아주 유일한 아주 더 온리 유일한 걸 만들든지요 아니면 처음 아무도 시도 안 했어 이거는 아무도 시도 안 했어 그런 옛날에 컨텐츠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막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거리하고 하는 애들 그게 뭐냐면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최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초로 하든지 아니면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연주도 있잖아요 연주를 너무 잘하게 하든지 최고로 하든지 이 세 가지가 차별화 포인트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 어떤 걸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지는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최초로 시도하는 거는요 달려 막 내가 달려가면서 찍겠다 이런 거 머리에 카메라를 대고 찍겠다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최초로 시도해 보는 거 여러분들 대서양을 맞죠 어떤 여자가 막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건넜다 최초로 건넜다 그런 것들이 남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들 다음 장 넘겨보세요 아니면 온리 아주 독특한 편집 기법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죠 아주 차별화된 거 완전 화면에 깜깜한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 내 목소리만 나오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것도 차별한 거야 완전 그 사람의 소리만 기균이 자막도 안 나와 새까만 아주 새까만 아주 유니크한 거죠 그것도 하여튼 무슨 방법을 통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게 아주 차별화된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똑같이 만들면 아무도 안 봅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든지 아니면 나는 찬양 전문가다 아니면 나는 찬양 스토리의 전문가다 아니면 나는 찬양에 얽힌 그 간정만 나는 툴을 팔겠다 아니면 나는 작사자 작곡가 이야기만 하겠다라고 거기에 거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주 유니크한 것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맞죠? 그래서 집에서 골방 라이브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기 옆에 앉히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있는데 그럼 똑같이 내가 집에서 하면 그건 아무도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찬양에 얽힌 이야기만 풀어나가겠다 아니면 나는 찬양의 스토리 아니면 찬양의 역사 이거만 하겠다 하고 이렇게 다른 포인트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 그 다음에 최고로 만들 게 필요합니다 기독교에서 여러분들이 1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 내에서 내 콘텐츠가 1등이 안 된다면 성경으로서 내가 성경만 가지고 1등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그것도 1등 못한다 구약에서 내가 구약만 내가 하는 사람으로서 이 콘텐츠가 만드는 사람이 없을 거야 하면서 구약만 내가 1등하겠다 구약도 없다 또 누군가 있다 나 오세오경만 내가 1등하겠다 오세오경도 있어 그러면 뇌위기에서 나는 1등하겠다 계속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안으로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거기만의 고유한 자기의 영역들이 딱 발견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영향력이 지금 낙태 문제 있죠 맞죠? 여러 수 가지 차별금지법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뭉뚱그리 다 다루면요 아무도 여러분들 말해 길을 안 교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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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세분화된 것들을 건드리면 거기에 굉장히 주목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분야가 있다는 거죠 다음 장면을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차별화된 포인트를 영상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전봇대가 보면요 계속 틀으세요 계속 틀으세요 계속 틀으세요 계속 틀으세요 계속 틀으세요 계속 틀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전봇대에 수많은 광고들이 붙여져 있죠. 이게 너무 많아. 그 중에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지가 저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나온 거죠. 여러분들도 콘텐츠 영상을 만들죠. 수억 개 중에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을 어필할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보셨죠? 이게 차별화 포인트예요. 뭔가를 차별화, 시선을 끌만한 차별화 포인트는 뭐가 있냐는 거죠.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요. 일정하게 업로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주일,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세 번을 저녁 9시. 딱 시간도 정확하게 정해요. 그리고 예약을 걸어놔요. 그 시간에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성신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구글이. 제 왜 알고리즘이 구글 터졌냐면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 이 친구 굉장히 성실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옆에 가게가 있는데 어떤 A라는 가게, B라는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는 딱 시간만 되면 오픈 시간 9시 되면 30분 전에 문 열고 저녁에 닫는 시간도 딱 정확하게 닫는다. 이 옆에 오른쪽 가게는 이 사람이 아프면 안 나와 또 10시에 열었다가 4시에 다 닫고 어디 쪽에 가겠습니까? 여기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고객과의 약속이라는 거죠. 반드시 힘들더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왜 우리와의 은약을 통해서 약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성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지속적으로 우리를 계속 사랑한다는 거죠. 초지일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지속하게, 어떨 때는 사랑하고 어떨 때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 약속을 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저기 보니까 다쿠야키 파는 사람 있었잖아요. 금요차를 앞에. 그 시간만 되면 딱 그게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야 하다가 나중에는 신뢰가 쌓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시간에 항상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있는 걸 보면 아, 이 사람 믿을 만하다라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신뢰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신뢰. 그래서 영상도 마찬가지고 항상 지속적으로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싫으면 절대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내가 좋아야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면 절대 이거 못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해야 됩니다. 이게 시류에 안 맞고 전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도 내가 좋으면 이거는 계속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탁 사람 눈에 띕니다. 그게 주목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주제들을 선정하면요.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올리고 하면 주목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음 장. 여러분 당신이 좋아하는 거 뭘까요? 우리 모세 형제는 뭘 좋아합니까? 어떤 콘텐츠를 만드고 싶어요? 좋아하는 하나 자기가 선정한 다음에? 영화요. 영화. 오케이. 영화 좋아요. 이 때 우리 지원 우리 형제는 어떤 거 좋아해요? 음악 좋아해요. 음악 좋아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주제를 지금 여러분들 좀 써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번 써보세요. 뭔가가 하나님 소원함을 준 거 그리고 10년, 20년 동안 살아올 때 아, 나 이거는 하면 보면 볼수록 재밌고 또 막 찾게 되고 리서치하게 되고 해도 해도 막 즐겁고 그 시간에 가는지 모른다. 그럼 그게 그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나는 25년간 자료를 모으면서 아, 이게 날 확실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자료들이 사람들 눈에 띄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거에 돼요. 자, 그러면 주제를 선정이 되면 전개 방식을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첫 번째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걸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해야 될 힘이 일단 비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가장 이 분야에 있어서 음악이라고 했죠? 영어라고 했죠? 영어로서 가장 유명한 유튜브의 사이트 구독자 100만 명 정도 넘어가는 곳 최소한 3개에서 5개는 봐야 됩니다. 봐가지고 왜 잘하는지를 분석, 리포터로 써야 돼요.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꾸준하게 방문하고 구독자가 많은지를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댓글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사이트를 보고 그 밑에 어떤 댓글들이, 어떤 반응들이 보이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작물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새로운 창작물 만드는 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출발은요. 아주 잘하는 사람들의 자료들 한 대여섯 가지를 쫙 놔요. 내가 만약에 음악이다. 힙합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고 싶다. 힙합만 연구했던 사람만 쫙 다섯 개를 놔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성경이니까. 성경 가장 잘하는 사람들 다섯 개를 놓고 쫙 봐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뭘까? 나는 뭐가 빠졌느냐? 간정이 빠졌더라고요. 대부분 지식으로만, 맞죠? 성경 말씀을 유튜브에 보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려주고 자기 얘기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지식. 어, 간정이 빠졌네. 자기 이야기가 들어주면 좋겠네. 그게 차별화 포인트예요. 새로운 게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그게 차별화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 웃긴데? 자기 이야기도 있네? 말씀을 살아내는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지. 말씀 지식 가지고 뭘 하겠냐는 거죠. 나는 거기에 어, 말씀이 지식만 자꾸 전달되는 이 지금 유튜브 세상 속에 내 한 명이라도 말씀대로 살아낸 간정을 이 성경 개관하는데 한 번씩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오, 의외로 반응이 좀. 마찬가지죠. 새로운 창작물이 되는 것들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창작물을 쭉 보잖아요. 보면 너무너무 진짜 잘 만들었어. 백만 조에 넣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감탄만 할 게 아니고요. 감탄하고 정리를 하고 그러면 다 정리를 해놓으면 네, 다섯 개만 정리해둬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될 거예요. 거기서 댓글을 보시면 돼요. 댓글에 보면 질문이 있어요. 아, 그러면 어떤 좋은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 만약에 고혈압이다. 고혈압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그 약은 어디서 사 먹어야 돼요? 그럼 그 약에 대한 구매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맞죠? 궁금한 것들. 그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을 내가 준비를 해서 그 콘텐츠에 아까 정리된 콘텐츠에다가 추가해서 올리면 최고의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늘 콘텐츠에 다 주목하러 온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처음의 시작은 뭐라고 합니까? 처음의 시작은 남들이 아주 잘해놓은 것들을 보고 일단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건 너무너무 정리 잘 됐다. 이거 더 이상 추가할 게 없다. 그럼 댓글을 보면 추가할 게 반드시 나옵니다. 궁금한 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만들면 아주 좋은. 그러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찬양 좋아한다고 했죠? 그럼 찬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찬양을 왜 하는지. 그럼 그런 콘텐츠 만들 수 있잖아요. 찬양만 봐도 끝이 없어요. 찬양을 왜 하는지. 최초의 찬양은 무엇일까? 그의 스토리 찾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찬양곡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베스트 몇 곡은 뭘까? 찬양 베스트 설문자사도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찬양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라고. 그리고 찬양의 역사. 성경책 뒤에 있는 찬양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CCM의 역사. CCM 공부하다 특별한 간정들이 있으면 그 간정들. 이사회와 말씀과 관련된 찬양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경책 한 권 한 권마다 관련된 찬양들은 어떤 게 있을까? 보세요. 콘텐츠는 해도 내가 지금 마련금 해도 끝이 없잖아요. 찬양은. 이런 걸 계속 만들어놔. 그러면 소진될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소진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콘텐츠 만들 게 없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찬양하는 친구들 보세요. 대부분 댓글에 뭐 불러주세요. 꽃들도 불러주세요. 하면 며칠 되면 그거 부르고 있어. 그게 뭐냐면 쌍방향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갈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뭐 알려주세요. 내가 성경 올리는 거 보면 맨날 질문에 있어요. 족보는 왜 있나요? 다음에 이 콘텐츠 이거다. 콘텐츠 주저생각 됐네. 끝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 보면 성경 5분 만에 요약이 없는 거. 그러면 66권이 올라오면 끝이에요. 66권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아무도 거기 방문 안 한다는 거죠. 참 길게 갈 수 있어요. 호흡적으로도 길게 갈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세요. 난 300개가 넘는데도 아직까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과 역사, 성경과 경영, 성경과 수학, 성경과 숫자, 성경과 뭐 끝이 없는 거예요. 할 게 할 게 있는 거예요. 다음 자. 세 번째가 일관성입니다. 여러분들 일관성 있게 가야 됩니다. 주제를 일관성. 여러분들 옷은 바꿔 입어도 핵심은 변경되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으로 했으면요. 끝까지 성경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내가 정말 1년까지 조회수가 정말 안 오더라고요. 구독자가 일주일 동안 한 명도 안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성경 아니다 이거. 이 성경 내가 주제를 잘못 선택했다. 지금이라도 찬양을 바꿔야 되겠다. 골방 라이브 보니까 엄청나게 구독자 많이 올라가. 이거였는데. 내가 이거였는데. 바꾸고 싶은 욕망이 막 꿈뚝꿈뚝꿈뚝 들어옵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게 일관성이라는 거죠. 한 번 정했으면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절대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내가 성경을 올려놓고 중간에 한번 우리 교회 월십 있잖아요. 그런 거. 아, 특별한 날 월십을 올려봤거든요. 10명이 나가버렸어요. 구독자 마이너스 구독자 10명. 엉뚱한 거 올리니까요. 너는 말씀인데 왜 말씀 안 오고 이상한 거 올리냐. 그 다음부터 절대 내 땅크에 안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들어온 것이지. 나 월십 등등 기도 올리고. 막 잡탕밥 올린 사람이 있거든요. 말씀 올렸다가, 기도 올렸다가, 찬양 올렸다가, 월십 올렸다가, 또 이슈 올렸다가. 그거 아무런 주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의 트렌드, 이슈의 중요한. 나는 이슈만 다루겠다 하면 그건 일관성이 있는 거죠. 맞죠? 이슈만 다루겠다고 하면 일관성이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주제가 이거였다, 저거였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관성이 중요해요. 콘텐츠에 있어서는 끝까지 일관성. 아, 여기에 들어오면 찬양은 그냥 찬양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싶으면 여기에 유튜브에 들어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게 전문화가 돼있어요. 일관성. 계속 그것만. 그래서 나는 말씀, 요즘 인터뷰 오늘 올렸죠? 그것도 말씀과 관련된 인터뷰에 올린 거예요. 다음 장. 제 브랜드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저는 직장 나오기 전에 이 콘텐츠에 대해서 마지막 나오기 한 3년 전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콘텐츠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청덕 도서관에서 이지성 작가를 만나면서 이지성 작가가 딱 그 얘기하더라고요. 당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그때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딱 얘기 들으면서 아,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만의 그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예전에 수자원 공사에 다니는, 아, 수자원 공사 좋은 회사잖아요. 공사인데 어떤 한 58세 된 아주 넓으신 분이 족보의 사람이 미친 거예요. 이 사람은 족보 연구만. 박형윤 씨, 김혜인 김 씨.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업무만 마치면 도서관에 가서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64가 되니까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65세 정년인데 5년밖에 안 남으니까 자기 경주에 좀 보내달라고. 경주에 뭐, 서울에 사는데 경주에 내려달라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냐. 그래서 보내줬대요. 왜 경주에 갔냐. 경주에 가보면 그 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족보에 대한 도서관, 모든 문서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경주에. 그래서 이 사람이 경주에 가서 5년간 가족하고 떨어지면서 그것만 연구했는 거예요. 그런데 딱 65세가 되고 나서 정년퇴제가 원하니까요. 전국의 문 중에서 부르는 거예요. 박형윤 씨 부르고 김혜인 김 씨. 여기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스케줄이 3년치가 다 잡혔어요. 더 바빠요. 자기 친구도 맨날 타잔처럼 산만 타는데. 이 사람은 너무 바쁜 거야.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자기 가는. 그 얘기를 해주는데. 야, 인생의 이모작이라고 하잖아요. 남아있는 그 인생의 이모작을. 의미 있는. 물론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용량력이 있는. 그러려면 전문 분야를 파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낙태면 낙태. 저 나중에 보면. 저는 지금 인스타그램에 보면 낙태만 하고 있어요. 하나만 파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전문 분야가 보입니다. 트렌드도 보이고. 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가 다 보입니다.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기 전에 한 15년 동안 삼성경제연구소 자료, 콘텐츠 자료, 영상 자료만 만 편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게 하고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게 다 15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회장님이 내보고 그렇게 시키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아셔야 되는 거죠. 갑자기 내한테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켰다? 갑자기 내가 무슨 집안일 때문에 이걸 한다? 그게 쓰임이 맞습니다. 나중에 버리는 거 없습니다. 나중에 그게 다 연결됩니다. 15년 동안 교회에서 영상 봤죠? 절기별 영상 만들면서, 콘텐츠 만들면서 내가 이 유튜브 만드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콘텐츠를 만드는지, 콘텐츠 만드는 순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건가 이런 걸 전부 15년 동안 내가 삼성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요? 15년 동안 내가 그걸 다 봤어요. 하루에 세 편씩. 왜냐하면 교육 담당자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나는 내 입장에서 눈이 엄청 올라가 버린 거죠. 최고의 콘텐츠를 다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도 준비하십시오.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아카이브처럼 하나씩 콘텐츠를 만들어서 쌓아서 올립시오. 올리고 비공개로 하면 됩니다. 공개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비공개로 해놓고 올려놓으십시오. 올려놓아야 돼요. 나중에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제가 말했죠? 저는 잘 때도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강의할 때도 돈이 들어오고, 친구랑 차 한 잔 마실 때도 돈이 들어오고. 신기합니다. 왜 그러는지. 올려놓은 것 뿐인데. 그런 세상이 열렸다라고요. 다음 차. 그래서 저는 그걸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시작할 때, 제 유튜브로 시작할 때 딱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아까 말했죠? 차별화, 지속성, 일관성을 잡을 때. 차별화는 아까 얘기했죠? 아, 다른 사람들의 성경계관을 보니까 간정이 없더라는 거죠. 온통 지식분이라는 거죠. 간정을 내가 넣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쉽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유머를 해야 되겠구나. 웃음을 넣어줘야 되겠구나. 세 가지를 반드시 넣었어요. 굉장히. 이게 차별화 포인트예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교회 다니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유머도 내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50대 이상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지속성은 주 3회 계속 올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알고리즘이 터지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 3회 올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2주에 하나 올리더라도 그 요일, 그 시간에 올리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올리더라도 몇째 주, 세 번째 주, 목요일 그 시간에 올리십시오. 반복적으로 패턴이 똑같아야 얘가 인지를 합니다. AI가. 얘는 잊지 않고 계속 성실하게 콘텐츠를 올리는 친구다라고 인지를 하고 여기에 당신들이 관심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쏘아주는 거예요. 저는 누구한테 쏘아주냐고 5천만 명한테 쏘아줬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관심이 있는 5천만 명한테 쏘아줬는데 클릭수는 3.5% 한 20만 명한테 봤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2만 명이 된 거예요. 10%가 구독자로 눌렀으니까. 2주 만에 2만 5천명이 돌아왔으니까. 이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되려면 지속성이라는 거죠. 우리도 일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사람 보면 기특하잖아요. 이 사람 나중에 더 밀어주려고 하거든요. 똑같아요. AI도 기계지만은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일관성. 다른 걸로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면 성경 하나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찬양 갔다가 뭐 갔다가.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성은 농부와 같은 거예요. 성실하게 가게 문 열고 씨 뿌리고. 여러분들 작가들도요. 출근하듯이 출근합니다. 막 작가들 보면 필드 받았을 때 밤새워서 일주일 그렇게 써요. 작가들 내가 많이 만나봤는데 대부분 딱 아침 일찍 일어나서 쫙 쓰고 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세레르니면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된 사람만이 그러니까 양이 질을 만드는 거예요. 형식이 내용을 만들듯이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뭐 이렇게 아까 시간도 자유고 뭐도 자유로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유처럼 나는 창작자니까 좀 엘레강스하게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 그러면 나올 것 같죠. 딱 제 마음씨에 출근해서 똑같이 일하고. 그럴 때 많이 계속 생산이 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럽니다. 전부터나. 대부분 유명한 작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컨텐츠들도. 그래서 일관성도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일관성은 최소 2년을 하십시오. 뭘 하나가 전략을 딱 수립하면요. 2년을 하십시오. 나는 1년 4개월 만에 터졌는데 심한 경우는 3년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2년까지 했는데 아니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전략을 수정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계속하면 그건 미련한 거고. 한 2년 정도 해버리면. 2년 전에는 바꾸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면. 그리고 바꾸더라도 조금 중간에 뭔가 좀 뭔가 이상했다 싶으면 변수들을 한 4, 5가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바꿔보세요. 갑자기 다 바꿔버리면 나중에 잘 됐어. 그럼 어디서 잘 됐는지를 몰라. 이거 변수 A 하나 바꿔놓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변수 B 바꿔보고 이러면 탁 아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잘 되면 더 위험해. 어디서 잘 됐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더 위험한 거야. 하나씩 하나씩 바꾸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테스트 해보고 실험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실험해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아닌 것들은 사라지고요. 남는 것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장.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름부터 지을 때부터 브랜딩, 네이밍.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근마켓 아시죠? 당근마켓. 당근마켓이 무슨 약단인 줄 알았어요? 당신 근처의 마켓입니다. 그래서 동네 반경 6키로 절대로 그 이상 안 넘어갑니다. 반경 6키로 위 옆으로 6키로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당근. 당신 근처의 마켓. 이름 자체에 자기들의 비즈니스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이름을 잦은 겁니다. 하마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름이 중의적인 뜻이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되고 하마처럼 내 말씀을 다 먹어 치우리라. 이런 뜻도 되고 여러 뜻을 너 마음대로 해석해라. 이런 식으로. 이름도 이렇게 짧고 기억하기 쉽게끔 네이밍을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품을 먼저 얘기를 할 때에 시장조사를 하고 그래서 성경채널 연구를 해보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이거 시장조사를 다 해봐야 됩니다. 시장에 어떤 사람들이 유명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그냥 나는 그냥.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시장조사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시장조사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향을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한테 소원함이. 시장조사를 하고 자료조사를 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소원함이 싹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 마음에 이런 소원함이 있는데 맞습니까? 물어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간 가운데 주시면 그게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면서 인도함 받아가서면서 하면 됩니다. 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유튜브 이게 블러그입니다. 지금 하마도 있죠. 와 이렇게 먹어버리겠다. 이렇게. 그래서 블러그를 만들고. 왜냐하면 유튜브 자체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유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저는 누가 많이 온다? 50대, 60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이버 블러그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엄청 많이 들어와요. 페이스북에 목사님하고 성교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블러그를 만들어놓고 이거는 시간도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서 저는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로부터 어디로부터 들어오는지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고객이요. 유튜브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블러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많고요.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다 나와요. 통계치가 다 나와요. 어디로. 그럼 크기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다섯 개 정도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딱 두 개만 살리려고 하고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왜? 리소스가 내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시간 남겨야 할 필요 없잖아요. 딱 이 두 군데만 들어오더라고요.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특히 인스타 최악이야. 10대 20대. 우리 아들도 내 거 안 보는데 누가 들어와요. 인스타는 최악이야. 내가 인스타는 신경도 안 쓰니까. 제일 많이 보는 데가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이더라고요. 거기만 꾸준히 올리고요. 진짜. 그게 내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 채널이 인스타가 좋다는 건 아는데 내 채널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형식적으로만 하지. 더 이상 에너지를 거기에 쏟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컨텐츠도 검증되면서 목사님들도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잘못했으니 고쳐라고. 그러면 고칠 수도 일석이조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이 보고 또 성도들한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로 유입됐다는 것들을 데이터가 알려주더라고요. 플랫폼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다음 장. 그리고 인스타가 된 경우에는 다른 건 안 하고요. 저렇게 왼쪽은 하마 성경 이슈별로 이렇게 쭉 올렸고요. 중간에는 사회 이슈, 낙태에 관련된. 낙태만 올렸습니다. 낙태에 관련된 것만 사회 이슈를 통해서 하나의 파란색 테두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왜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올리냐면요. 인스타도 내가 신경을 왜 아예 버리면 안 되는 게 10대, 20대들이 나중에 10년만 지나면 내 고객이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에 가면 은행이 있죠. 대학교에 은행 지점들이 있거든요. 다 적자예요. 그런데 적자인데 왜 하는 줄 알아요? 대학교 때 만든 통장이 평생 내 주거래 은행이 되거든요. 입도선매. 거기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선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전혀 하나도 안 들어와. 나한테는.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런데 왜 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유입되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면 다시 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 자, 보세요. 제가 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첫 영상을 올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집사님께서 유튜브 올려보라고 주변에서 말을 했는데 무시했는데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올렸으면 좀 빨리 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을 나오면서 참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하나님 직장 훈련은 다 끝난 것 같다는 걸 확신을 주더라고요. 다시는 내 직장에 들어가진 않겠다라고. 콘텐츠를 만들겠다 하는데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의도 띄었는데 보아스에서 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입 자체가 너무 없었어요. 진짜 그 2년, 3년간을 거의 100만 원 이 정도 수입 가지고 버텼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또 막 너무 힘들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도움이 오고 그런데도 내가 왜 확신을 가졌냐면 분명히 이 4차 산업 시대 때는 이 콘텐츠의 시장이 확 열린다는 걸 확신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 들어가버리면 이도 저도 안 된다. 또 직장에 아까 말했죠. 시간과 물질의 자유로부터 나는 영원히 거기에 노예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훈련도 나는 끝났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게 물질의 훈련도 하나님 통과하게끔 하라고 생각하시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작년 11월 달에 어디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마저도 작년 11월 달에 끊어져 버렸어요. 100만 원 받던 것들도 제로야. 수입이 하나도 없어. 아, 직장 가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누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동사무소에 가면 전기 끊어지고 수도 끊어지면 코로나 긴급 재난 자금이 있다고 신청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한 20살, 여러분들 나이 또래 되는 사람이 내 손을 꼭 잡더니 아저씨 힘내세요. 고마워, 학생 고마워, 친구 고맙네. 그래서 거기서 3개월을 돈을 받았어요. 150만 원씩 주더라고요. 3개월. 12, 1, 2, 3월 달 되면 2월 달 말 되면 그것도 끊어지면 완전히 나는 진짜 우리 애들도 있죠. 애 세 명이죠. 알잖아요. 우리 한낮 대학교 다니고 이야, 진짜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모든 문을 다 막는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문이 닫힐 때도 닫히는데 새 문을 여시겠다라는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면 얼마나 겁납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진짜 그 동사무소 가서 그리고 나중에 받아올 때 아저씨 혹시 3월 달 됐어도 돈이 안 나오면 그래도 또 찾아오세요. 내가 어떻게 안 지킬게요. 고마워, 학생. 그런데 2월 17일이죠. 올해 2월 17일. 딱 진짜 돈 끊어지고 2월 말 되면 돈이 마지막 3개월치 받는 끊어지는데 2월 17일 사순절이 되는 첫날에 새벽입니다. 빵! 하고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날부터 매일 거의 5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구독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5천만 명한테 뿌려줬습니다. 알고리즘이. 우리나라에 있는 5천만 명한테 뿌려주고 미국, 캐나다, 호주 그것도 다 선진국한테 뿌려줘요. 선진국에서 보면 광고료가 아시죠? 3배가 넘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보는데도 3배가 넘습니다. 수익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저기 나오죠. 1년 4개월 동안 바닥을 끼잖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게 아까 내가 전했죠.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고요. 수행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때 막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바닥바닥바닥 바뀌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끝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고. 이 분명히 이 영상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이어서 본 거예요. 1년 4개월째 되는 때 저보세요. 빵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메일, 댓글, 비 오듯이 오더라고요. 나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내가 막 땡땡땡땡땡땡 이게 오고 메일이 왔습니다. 계속 오고 밤에 아침에 일어나면 뭐 수백 동씩씩 메일이 쌓이고 무섭더라고 나중에는요. 이태리입니다. 뭐 밀라노입니다. 뭐 뉴욕입니다. 한국 어디입니다. 복사님들도 연락이 오고 그렇게 참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통과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왔을 때 준비가 돼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그때 빵 터졌을 때 제 콘텐츠가 300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10개가 쌓여 있을 때 저렇게 터져봐요. 10개 보고나 볼 게 없나요?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300개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늦게 터지면 터질 수 좋은 거예요. 다 훈련받고 훈련받고 해가지고 늦게 딱 터지니까 300개가 쌓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다고 보는데도 한 그러니까 2주를 밤을 다 세웠는데도 다 못 봤다고 매일 그거만 보는데도 그 정도로 양이 엄청 많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만이 그거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다 기회는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먼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고객 분석을 해볼 때 여성들이 6대 4가 많습니다.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처음에 10대, 20대들을 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일어나야 된다 하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6개월 지났는데 아줌마들만 다 보는 거예요. 60대 50대, 60대 아직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상한데 10대, 20대는 안 보듯이 보세요. 10대, 20대 0% 13세에서 18세 아무도 안 봐. 우리 아들도 안 봐. 아무도 안 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되니까 0.3% 본다고 나오잖아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끝까지 이 길로 가겠다. 그럼 바보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 50대, 60대가 보는구나.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렇게 글자를 크게 자막을 쓰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 편하게 자막도 중간중간 핵심 키워드를 크아악게 내 얼굴도 안 나오게끔 크아악게 그러면 더 좋아하는 거야. 아이고 보기 시원시원하다. 이번에 제 책 나오잖아요. 제 책도 크아악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책이 작으니까 어르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자막 글자 크게 50대 공감 유머하고 저녁 시간대에 한 칸 더 앞에 저녁 시간대에 한 칸 더 앞에 저녁 시간대에 이분들이 설거지 다 하고 언제 볼 수 있느냐 저녁 9시 아 다 맞추고 이제 편히 볼 수 있는 시간이 9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 올린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다 계산하고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50대 여성 누가 있으면 우리 아내지 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비슷하거든요. 다음 장 남겨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나이대가 저렇게 많이 본다. 50대, 50대가 많이 본다. 다음 장. 그래서 20대에 드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걸 콘텐츠를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든 여러분들 기획서를 쓰든 교회에서 뭘 하든 Everything is nothing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겟이 중요한 거죠. 정확하게 내가 누구를 공략하느냐에 대한 정확한 타겟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차별검지법 얘기할 때도 여러분 차별검지법 낙태 이거 만드는 거 보면 대부분 믿는 사람 대상으로 그런데 이거 만드는 목적이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맞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데도 실제로 만드는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다 믿는 사람들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들한테 믿기, 후크라고 하죠. 끌고 올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왜 만들어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한 타겟을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20대 남성 중에서 창조론에 관심 많은 사람 라고 딱 타겟을 만드는 거예요. 30대 엄마 중에서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사람 자녀 교육 중에서도 영어 말하기에 관심 많은 사람 40대 남성 중에서 강남에 살면서 재테크에 관심 많은 사람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콘텐츠를 만들지 기획서가 정확하게 방향이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방향 조전해서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서 열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열광하기 시작하면서 확대되는 거예요. 점점점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오늘 전국에 있는 모든 학부모를 만족시키겠다. 그래서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면 타겟을 언남동의 40대 주부들을 1등을 시킨다. 만족시킨다. 그럼 전국에 있는 주부도 나중에 확대됩니다. 그거부터 시작됩니다. 반드시 그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왜 그러냐. 그렇게 아주 세분화해야 유머코드도 다르고 생활수준도 다르고 브랜드를 말해도 공감이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면 안 돼요. 다음 장면. 제일 중요한 게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18분입니다. 제가. 5분 넘어가는 것도 대부분이 다 4분, 5분이에요. 10분 넘어가는 것도 드뭅니다. 이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2년이 되는데 18분 동안. 내 영상을 들어와서 18분 동안 보는 거예요. 평균이면 저게 되게 평균. 그러니까 5천만 명한테 쏴준 거지. 아 이거 돈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AI가 쏴준. 이렇게 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0분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면 다 30분 보는 게 일단은 몸이 그러니까 기독교 콘텐츠가 좋은 게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요. 다른 콘텐츠 애들이 금방금방. 그래서 내가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는 게 나한테는 엄청 좋아요. 이분들은 쉽게 배신 안 해요. 한 번 클릭하면 우지지지지하게 보는 거예요. 10대, 20대 때는 아 재미없다. 꺼버리고 나가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버려요. 이 광고 단가도 높고요. 놀랍습니다. 이게 AI가 뿌려주는 기준의 가장 최고 점수가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했냐.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끝까지 다 보고 싶다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말하다가도 중간중간 자료화면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사람을 머물게끔 하는 요소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남짱. 그래서 보니까 5천만 명한테 지금 보시고 2021년 1월 달부터 8월 때까지 5천만 명한테 뿌려줬다는 게 나오죠. 가장 좋은 영업사원은 좋은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만들고 유튜브 만들고 나서 가입해달라 가입해달라 친구한테 절대 그 말 하지 마십시오. 한 명도 없어도 어떤 사람이 된다 정말 그거 좋아가지고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는 게 나중에요 AI가 빵 터트려줍니다. 구독자는 만 명인데 돌아와서 보는 사람은 50명이야. 완전 꽝이에요. 완전히 그걸 쓰레기라고 하고 쓰레기 구독자라고 하고 그게 최악의 경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독자는 5명인데 꾸준하게 매일 오해가 발생해 엄청나게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뿌려주는 거예요. 이거릉 좋아하는 거. 프라모델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뿌려주고 찬양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뿌려주고 꽉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구글하고 뭐 해달라 절대.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우리 교회 지금 미디어 금식이 돼가지고 내가 아무도 안 모르는데 구독자만 내가가지고 아 제발 좀 탈퇴해 주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다음 주 한 번 보십시오. 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기독교 콘텐츠의 특징은요. 구독은 넣습니다. 이거 2단인 것 같은데. 아 웃으면서도 이거 2단이야. 너무 재미있어서 2단 같은데 구독을 안 해줘요. 그러나 나중에 구독하면 굉장히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나중에 찬양이나 여러분들 어떤 그런 걸 만들 때 보면요. 구독이 늦더라도 절대 조급하게 가지 마십시오. 한 번 이 사람들이 구독을 하면요. 로얄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회나 뭐 이런 쪽으로 할 때도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서 만들면 됩니다. 다음 장. 쇼츠 영상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확장성 때문에 그래요. 50대 60대를 많이 보는데 10대 20대에 실제로 보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1분 미만짜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50대 60대는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말씀을 저렇게 싸구리아적으로 어디 사탕 까먹듯이 저렇게 한다고 막 뭐라 하는데 신경도 안 써요. 그 사람들은 네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영상 1분짜리 영상은 10대 20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 컨텐츠에 들어와가지고요. 막 자기 지식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 관심 안 써요. 내 영상은 엔트리 레벨. 완전히 성경을 한 번도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성경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저는 타겟이에요. 좀 더 막 지식적으로 더 알고 싶은 사람은 내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더 있습니다. 저기 가면 더 좋은 콘텐츠 많으니까 그쪽 가서 놓으시고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는 순수하게 성경을 아버지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만 들어오라고 타겟이 정확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 욕을 적어놔도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잘 못하는 사람들은 저는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댓글 단 걸 보고 마음 아파가지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트, 이 유튜브 채널 정체성이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있는 거, 지식적인 거 들어가는 거 시작하거든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말 쓰고 종교 용어 쓰고 제 특징이 뭐예요? 쉽고 종교적인 용어 안 쓰고 아주 그냥 쉽게 쓴 거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막 가볍게 이게 뭐냐고. 땡큐지.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딱 하겠다라고 하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절대로. 자, 다음 장. 인플루언스 닷컴에다가 16, 14위에 랭크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 유튜브 급상승 조회수 하는데요. 교육 파트에 있어서 기독교 채널에서는 거의 유일무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뭐 주식 뭐 저기 게임 이런 데만 있는데 이게 2주 만에 2만 몇 명이 들어오니까요. 이 인플루언스 닷컴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제가 아마 그때 잘나갈 때는 5위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랭크됐습니다. 난리 났었습니다. 진짜. 나도 놀랐으니까. 캡처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저는 그걸로서 머물려야 안 되고 한번 영상 한번 틀어보실래요? 틀어가서 중간 정도로 한번 넘겨보세요. 계속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봐야 됩니다. 오늘 신약 왕가를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전개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헤롯 왕가를 중심에 두고 이 중간중간 하시모 왕가가 들어오고 로마 왕가가 맞물려 들어가도록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요. 당시 공화정에서 재정으로 넘어가는 아주 대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가이사르, 안토니우스, 폼페이오스 등 수많은 영호흡을 등장했다가 신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죠. 새롭게 만들었죠. 어느 회사든요. R&D를 해야 됩니다. 계속 개발하고 품질 개발하고 새로운 상품들을 만드는 구약은 제가 교회에서 했지만 신약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새로 만들어요. 끊임없이 캐나는 기도하고 어떻습니까? 조금 신선해 보이죠? 얼굴이 좀 크게 안 나왔어요. 다행이다만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또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든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고 글자를 일부러 크게 만드는 거죠. 맞죠? 저런 것들도 만들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주는 거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싫어할 수도 있지만요. 도전하고 또 새로운 거 해보고 시도해 보고 나한테 안 맞으면 버리고 또 좋은 거 있으면 계속 시도해 보고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본질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본질은 말씀이지만 옷은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본질은 흔들리면 안 되고 이 껍데기들은 계속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다음 장. 마지막에 조언과 준비와 자세입니다. 첫 번째 다음 장.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고 여러분들 테스트를 해 보십시오. 나에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베스킷, 아비슨, 브라운의 아까 전에 잘못 고른 것들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막 그런 거 골라도 됩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 나랑 안 맞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흡이한 게 아니에요. 아 나하고 안 맞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에디슨이 뭐라 했습니까? 전구를 막 맞죠? 수십만 번 실패를 하잖아요. 그 외에 그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그 실패를 실패로 안 보고 안 되는 방법을 하나 찾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마음 긍정적인 자세를 받아야 됩니다. 준비한 포인트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음 장. 첫 번째는요. Just do it. 지금 당장 만들어 보라. 맨날 계획만 잡고 맨날 기획만 하고 한번 만들어. 몸으로 부딪혀봐야 돼요. 일단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돼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까먹기만 까먹어봤죠? 맨날 유튜브 소비만 해봤지. 여러분 만들어 봤습니까? 만들어 보면 압니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몸으로 부딪혀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말씀도 그렇잖아요. 말씀도 지식으로 말씀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생산자인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듣고 귀로 지식으로 즐기는 거 그거 소비자예요. 소비자는요. 절대로 생산자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말씀을 하면 살아내고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한번 전해보면 얼마나 힘든지도 아까 얘기인 것처럼 알게 되고요. 제 강의 듣고 유튜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대충 감이 오죠? 그거 아닌가요? 한번 만들어 보고 올리보고 피드백을 한번 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신랄하게 이걸 영상이라고 만드느냐 댓글에 그런 것도 한번 받아보고요. 상처. 엄청나게 큰 상처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한번 리뷰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눈이 달라집니다. 생산자가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소비자가 되지 말고요. 생산자가 되어보십시오. 진짜 중요합니다. 생산자가 되어보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 만들어 보세요. 집에서도 오늘 테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들고 실패하고 다듬고 또 올려보고 이런 것들도 신앙도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로인해서 또 넘어지고 다시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다시 또 넘어지고 나를 광려로 데려가시고 내버려 두고 눈물의 골짜기 통과하고 그게 모든 게 콘텐츠잖아요. 이게 콘텐츠거든요. 맞잖아요. 넘어지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콘텐츠고 내 스토리고 내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다 이야기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음 장. 두 번째는 다르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면으로 바라보기. 난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이 좀 여러분들 많이 필요하고요. 제가 오늘 이걸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내가 강의를 해보면요. 카라에서 강의해보고 지난주에도 대전에 가서 어디 대학부 가서 특강을 했는데 진짜 무기력하더라고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나 힘이 딱 빠진 것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최근에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전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부지런하니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80년, 90년대에 우리 교회가 급성장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성장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자꾸 자기들이 일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일하는 거예요. 내 좀 일을 좀 하자. 자기가 나서서 기획하고 자기가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시 바꿔서 일시키는 건 더 힘들어요. 백지인 상태가 좋아요. 아무 할 의욕이 없고 아무런 하겠다는 없는 이런 친구들이 마음에 말씀 받아가지고 백지 상태에서 거기서 새 일을 행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지금 10대, 20대 보면 소망이 없다. 얘들 의욕도 없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나는 더 희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최적합한 사람들이란 거죠. 이제는 다른, 오히려 고쳐 쓰는 게 더 힘들어. 자꾸 자기가 막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일하는. 이 이전의 아버지 세대들이 그만큼 이게 한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들이 그걸 해낼 거라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진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강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다음 세대는요. 이전 세대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아마 이전 세대가 열심히 이뤄놓은 그 인프라 그 고속도로 위에 전기자동차 타고 씽씽 달릴 겁니다. 아마 지금 세대들이. 그러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포도주를 맛보는 그런 세대가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계속 노력만 했다는 거죠. 노력하고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다음 장 남겨보세요. 그래서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전부 이 얘기 다 했을 때 전부 그 99% 노력만 강조하거든요. 맞죠? 다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다 교육받았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말하고자 한 것은 99% 노력이 아니고 나머지 다 노력한다.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강조한 것은 1%의 영감을 나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그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된다고요? 영감을 받아라. 하나님께 제발 고만 좀 일하고 고만 좀 노력하고 고만 좀 네가 앞서 나가서 고만하고 무릎 꿇고 받아라. 받아라. 스피릿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걸 받고 일해라. 제발. 그 다음에 노력해라. 받지도 않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장. 세 번째는 일기장을 여러분들 쓰고요. 당장 쓰십시오. 온라인 영상으로 기록을. 앞으로 모든 걸 미디어로 넘어갈 거예요. 영상 기록을 남기십시오. 훈련대에도. 저는 일기장을 초등학교 때부터 써서 한 13년을 썼습니다. 그게 지금의 내 글쓰기의 능력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온라인 이런 데다 올리십시오. 종이에다 쓰면 어디가. 그러니까 종이에 쓰면 종이에 쓰시고 안 그러면 온라인 이런 데다가 비공개로 쭉쭉쭉쭉 올려놓으십시오. 영상 기록을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올리냐. 여러분들 팩트를 올리고요. 내 감정. 건설적 방향. 이런 식으로 올려도 당연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팩트. 여러분들 신문에 보면 기사 내용이 다 그겁니다. 어제 어디 지역에 불이 났습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다. 이 다 팩트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 불에 대해서 기사가 설명하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넣는 거예요. 대부분 앞에는 다 팩트예요. 예를 들어서 내 같은 경우. 나는 오늘 나의 영상을 보고 누가 욕을 한 댓글을 발견했다. 내 감정은 정말 더러웠다. 내 감정을 씨를 넣는 거죠. 왜 사람들은 나의 장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점만 찾아내려고 하는가.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개선점을 말하면 참 좋을 텐데. 건설적 방향.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라도 기록을 다 남겨놓으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기초적인 아장아장부터 해서 점점 확대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 장. Q&A입니다. Q&A 쭉 여러분들 질문한 거 몇 가지 봤는데 다음 장면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유튜브 시장이 레드오션이라고 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주변 친구도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독과점 시장이에요. 소수의 진짜 1%, 2% 몇 명 소수의 사람들이 다 해먹고 있는 독과점 시장입니다. 정말. 영상은 많은 것처럼 보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주변에 좀 하다가 찔끔찔끔 하다가 그만두고 맞죠? 방치된 그런 사이드가 대부분의 90% 이상인 거예요.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레드오션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시장은 쪼개면 쪼개고 들어가면 20대 남성, 창조론을 좋아하는 20대 남성의 은남도 들어가고 들어가면요. 끝없이 시장은 펼쳐집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절대 레드오션 아닙니다. 지금 해도 됩니다. 공부하면서 직장하면서 다른 거 하면서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은요. 지금부터라도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글을 쓰면 써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십시오.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엄마가 찍으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글을 보고가지고 올려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글들을 정리한 것도 좋아요. 자기 생각이 없으면 다른 영상들을 보고 정리한 것도 좋아요. 정리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나의 경험을 더 넣어주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게 자꾸 콘텐츠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남이 정리했던 거 플러스 내 경험 내 생각 넣어주면 그것도 새로운 창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가 내 걸 올려놓으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보는지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지 또 그게 발견되면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아까 보셨죠. 저는 10대 20대를 분명히 타겟으로 했는데 어? 60대가 보네? 50대가 보네? 그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시장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자기 아들 보라고 계속 그 아들들이 보고 있어요. 20대, 30대 아들들이. 너도 봐라고. 하여튼 그렇게 확대되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도 책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든지 성공은요. 조그만 데서 한 군데서 딱 점을 찍고 성공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1등이 돼요. 은남동에서 1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하마 성경. 여기 교회에서 한번 사람들이 좋아하네. 올려보니까 비싼 사람들이 좋아하네. 좋아하네. 점점 영역이 하더만 출판사에서 연락 오는 거예요. 책 냅시다. 이렇게. 점점 영역이 확대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이 모든 시장을 내가 다 먹겠다. Everything is nothing. 아무도 만족 못 시키지. 아주 소수의 부터 소수의 사람부터 만족을 딱 시키면 거기서 점을 찍고 쫙 집니다. 쫙 확대됩니다.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질문 2.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으로 크리스찬 유튜브를 할까요? 개인 콘텐츠로 하지만 크리스찬 정체성으로 할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못 하나 듣겠네요. 달기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어떻게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하고 1인 미디어 하는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점은요. 세계관이 먼저 형성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먼저 형성되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콘텐츠를 다루더라도 그거는 기독교 콘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경이라는. 다음 장면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먼저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안경을 무슨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면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세계관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안경과 같습니다. 이 안경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라보냅니다. 내가 기독교 세계관이 있으면요. 내가 다루는 콘텐츠가 세상적인 콘텐츠라도 그건 기독교 콘텐츠입니다. 반면에 내가 기독교 콘텐츠를 다루는데도 내 눈은 세상에 나가 있으면 그 콘텐츠는 기독교 콘텐츠이지만 세상적인 콘텐츠입니다. 아주 인본주의 콘텐츠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장면을 넘겨보세요. 내가 예전에 병문안을 갔는데요. 아니 이게 밝아야 되는데 온통 어둡더라고요. 불 좀 켜라고 했더니 갑자기 간호사가 선생님 선글라스 벗으세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병원에 들어갔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왜 끔 끔하냐고. 내가 그런 안경을 끄고 깜깜한 안경을 끼고 보니까 온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유튜브 보세요. 온통 욕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고. 깜깜한 선글라스 끼고 온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음 장면을 넘겨보세요. 선글라스 끼고 흑백 안경을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다음 장면을 넘겨보세요. 파란색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온 세상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다음 장. 빨간색 끼고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빨갱이 빨간색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다음 장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은요. 여기는 노랗고 여기는 저 노을 보세요. 저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을 벗어가지고요. 내 친구에게 안경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 세계관에 안경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동안의 흑백으로 봤던 그 세상을 나랑 똑같이 지금 보는 저 화면처럼 그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저 노란색 건물 철탑 보면서 형형색색의 그 원래의 색깔을 원형을 바라보는 그 눈을 봤을 때 그 사람은 눈물을 흘려요. 왜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처음에 사람들이 우는 줄 알아요? 안경이 밖에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을 못 봤냐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라는 건요.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종교인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종교생활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안경을 끼워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만 바라보는 세상. 그냥 터세요 계속.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얼마나 놀라운 반응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해준 거는 아무것도 없어. 안경 끼워준 것밖에 없어. 안경 끼는 대사상을 바라보는데 막 세상이 봐라. 그래서 그냥 넘기세요. 그냥 넘기세요. 보면 안 됩니다. 전도는 안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생명이 있거든요. 평생 동안 색깔을 못 보는 사람이 저 생명 교정 안경을 딱 끼는데 색깔을 반가워요. 그 사람이 반응이 66세대 할아버지 반응이 우는 거예요. 부르르 뚫고 우는 거예요. 한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울어요. 그게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순간 한 말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눈물만 흘리는 게 그게 똑같은 거죠. 다음 장 남겨보십시오.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다음 장 두 번째 남겨보세요. 두 번째는 전제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토론할 때 어려워지느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전제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전제. 딱 기존의 고정관념 생각이 전제가 딱 바뀌어 있다는 거죠. 다음 장 보세요. 왜 논쟁이 그 사람이 설득이 안 되냐. 전제가 바뀌기 전에는 절대 그 사람하고 논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다음 장. 우리의 전제는 뭡니까. 장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전제입니다. 저게. 성경책을 펼치는 순간 첫 번째 나오는 대전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 믿는 사람은요. 웃기고 있네. 거기서부터 대화해봐요. 대화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안경을 끼워줘야 되는 겁니다. 1장 1절. 장세기 1장 1절의 안경을 그 사람한테 씌워주지 않는 이상은요. 전제가 바뀌지 않는 대화하지 마세요. 싸움만 일어납니다. 전제 바꿔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음 장. 그래서 우리의 전제의 싸움은 뭐냐. 세 가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창조된 영역들이 전 영역들이 다 타락됐다. 세 번째. 창조된 영역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구원시켜야 된다. 이 전제가 반드시 우리 머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제라는 거죠. 세계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슨 콘텐츠 만들고 무슨 1인 미디어 만들어봤자 쓰잘데기 없는 거 만듭니다. 세상적인 가치감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계. 다음 장.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너희는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성애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공개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야, 이웃사랑 해놓아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계속 이웃사랑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이웃사랑입니다. 그 신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우선 이건 뒤집어지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 사랑이 뒤로 가는 순간 인본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율법에 사랑하는 개명 그 바탕 하에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죠. 맞죠?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전제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왜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웁니까? 이 사도신경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전부 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외운 사람만이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 시작이 그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는 그 전제를 한 사람만이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왜 사도신경이 뒤에도 외울 수 있고 중간에 외울 수도 있는데 왜 제일 처음이냐? 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말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다음 장. 그래서 다음 장. 그래서 나오죠. 하나님이 첫째 개명이라고. 첫째 개명이라고 나옵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고. 시간에 대해서 너무 많았습니다. 왜 트럼프가 악수를 할까요? 이건 조금 길대로 설명할게요. 왜 트럼프는요? 트럼프는 천재입니다. 제가 볼 때. 전제에 있어서 명수입니다. 왜 트럼프가 북한을 공개 안 하고? 맨날 악수만 했어요. 햄버거 먹자. 악수하자. 왜 그런지 알아요? 미국인 속의 전제는요. 전쟁은 악이다라고 생각해요. 전쟁은 나쁜 것. 그런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요. 트럼프는 전쟁광 나쁜 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악수만 하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민주당 반대편에서. 야 왜 악수만 하냐고. 지금 미사일 쏘고 지금 우리 본토까지 미사일 날라온다는데 뭐 하는 거냐. 때로는 공격을 해가지고 쳐야 된다. 저런 미증한 게 되네. 쳐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뭐라는 줄 압니까? 아 나 전쟁 싫은데 자꾸 왜 이러지. 민주당에서 계속 때로는 공격해야 돼. 오히려 반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합니까? 자꾸 민주당 쪽에서 전제를 바꾸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전 국민들한테 때로는 악당들을 혼을 내줘야 된다라는 지금 전제가 전쟁은 악이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갑자기 때로는 때로는 바꿔줘야 된다면서 기류가 바뀌는 거야. 그것도 자기 입으로 얘기하냐. 반대편 입에서 얘기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서 이번에만 재선했으면 때렸을 겁니다. 그러면 때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 전쟁 싫은데 민주당이 때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때리냐 하면서 때려버리겠네. 그러면서 나는 싫은데. 전제입니다. 전제. 전제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토론할 때 전제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전제를 깔고 지금 이 토론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그 전제를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미디어 만들 때 무슨 미디어를 만들어야 되느냐. 전제를 바꾸는 미디어를 만들어야 돼요. 자꾸 쓸잘재 없는 걸 만들면 안 돼요. 자꾸 너가 지금 깔고 있는 무실론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허구인지를 까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야 돼요. 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전제가 틀렸네. 그 전제가 바뀌어지는 순간 무슨 안경을 쓴다? 창조의 안경을 쓰는 거야. 아까 봤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싸움이에요. 전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제 싸움. 컨텐츠 만들 때 이 전제를 알고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장. 컨텐츠 기억할 때 자신만의 기준이 있나요? 저는 구독자의 요청이 중요합니다. 댓글을 봅니다. 뭘 만들어주세요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보고 사고요. 그 다음에 시대정신. 낙태. 차별금지법. 이런 시대정신이 굉장히 트렌드 이슈입니다. 요즘 같으면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성교사님 나갈 때 기도 제목 이런 것들 많이 올려줘요. 조회수 확 올라갑니다. 급정합니다. 그런 것들. 이 트렌드 이슈죠. 앞으로는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걸 내가 딱 갈채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옛날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지낼 공간이 없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현재의 시대와 그 당시의 시대가 비슷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질문을 받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